일주일가량 연기됐던 추석 연휴 철도 승차권 예매가 오늘 시작됩니다.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휴 수송 기간 전체 좌석 200만 석 가운데 100만 석만 판매합니다. 승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예매는 100%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. 잠시 뒤 아침 7시부터 지금은 7시가 지났으니까 조금 전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오는 29일에서 다음 달 4일까지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. 예약한 승차권은 내일 오후 3시부터 13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합니다. 10시부터 13일까지